이쁘죠? 귀엽죠? 사랑스럽죠? 6.25 때 난리 난리 또 아니었어. 저 좀 지나갈게요. 그러셨어. 어떡해. 이걸 먼저 해뒀어야 되는 것 같아. 국이랑 브로콜리밖에 없어. 우리 시켜 먹을까? 병원에서 빨리 오면 안 되겠다. 병원에서 빨리 오면 안 되겠다. 고기는 고기는 고기는. 영손이 안 가? 라니 뭐 줘야 되지, 지금. 씻고 삼켜. 그냥 삼키지 말고. 엄마는 뭐래니?